안녕하십니까. 행성군 노후기센터의 조시형입니다. 오늘 강원도 행성군 감자종자 자르기와 도후 관리를 위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자가 보급될 때는 50에서 270g짜리까지 보급이 됩니다. 한 40g, 50g짜리 감자부터 쪼개 보겠습니다. 이런 사이즈는 한 2개 정도 남는 거로 그다음에는 한 120g, 120g짜리 이거는 한 4등분 정도 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자를 자를 때 칼 소독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칼 소독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할 때 장갑이든가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 오염되는 걸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이든 앉는 의자든 장갑이든 이것조차도 깨끗하게 해서 새 장갑을 가지고 새로운 장갑을 가지고 소독에 임해야겠습니다. 이거 한 200g인 백 같은데요. 이건 한 5개 정도? 5부분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심을 날짜를 역산을 해서 한 20일 전쯤에 미리 감자를 싹 펴놔서 낮에는 따뜻하게 밤에는 보은듯하게 덮어서 싹을 튀는 작업, 육광챠아일 작업을 해서 그 후에 파중하기 보름 전에 절단을 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놔뒀다가 역산을 해서 내가 잘라서 펼쳐놓고 싹을 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에 대한 용이성, 편리성 이것을 감안하셔서 농가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성군은 100부터 한 600까지 그런 고지에 처해있는 행성군입니다. 그래서 일부 평야지쪽, 공군면, 서원면 이쪽들은 지금 3월 20일 전후로 파중을 하고 있습니다. 둔 내 안흥 강림 지역들은 빨라도 한 4월 15일 정도 되겠고요. 그 이후에 싹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자에 관한 보관요령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감자를 종자로 신청했을 때 저 남부지방부터 감자가 종자가 배송되면 강원도까지 한 3월 20일까지 배송이 됩니다. 감자 종자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보급종 시감자 특성 및 보관요령에 대해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있는 감자가 정상인지 아닌지 병이 들었는지 부패가 됐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고 만약 즉시 부패가 됐다면 그 공급업체인 종자원이든 사설 개인업체든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해서 교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감자를 받았을 때 감자 안은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을 개봉하지 않고 그냥 적채해서 며칠간 보관을 하면 안에 다 썩습니다. 그래서 흑새신부병이든 다른 부패병과가 생기게 되는데 반드시 노거민들께서는 1년 농사의 첫걸음인 종자를 받았을 때 가급적이면 10박스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3박스는 뜯어보셔서 감자의 병든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다 개봉해서 적채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터가 있으면 하우스어가 있으면 쭉 널어 놓으셔가지고 밤의 온도가 낮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온도깨를 덮어놓는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자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요새 기상이육 때문에 전날 따뜻해져가지고 일본 농가들께서 감자를 조기재배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도 2월에 하우스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자를 빨리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춘기가 아니라 가을에 감자를 보급합니다. 축이라 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가을에 감자를 신청하셔서 잘 보관하시다가 이름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도 풍년 감자 농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